힐러님은 다음 시참대전 4편에 나와주시면 시판에 본인 인증샷하고 디스코드까지 남겨주시면 4차 시참대전 하실 때는 아예 그냥 디스코드로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세돌 아 이세돌은 나지 이세돌림은 저구요 저분은 알파고에요 이기기 힘든 상대야 하지만 저는 이기고 말 겁니다 왜냐 난 유튜버니까 왜냐면 제가 못하면 저는 계속해서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거든요 자세히 루어 대지인 유튜버 시세히 루어 대지인 유튜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1700계단에서 이모티컬스만 실화야야? 야 저거 말이 돼? 어 방금 좀 약간 멘탈의 급이 갔어요 여러분들 어 내 집중력 어 내 정신력 잠깐만 어 저런 여유가 됐다고? 아니 이 사람은 무슨 어 저런 여유가 됐는 막 저런 당신이 팔을 불러 이렇게 할 것이다 저 여유 뭐 아니겠는데 여유를 믿는 어떻게 할지 제가 똑똑히 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정도면 제가 여기서 조금만 속력을 더 낸다면 아! 가입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... 아! 이럴수가! 이럴수가! 이번엔 제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선축점을 달성해서 이 친구들 못 이기게끔 유튜브 알람을 안 껐네? 알람 꺼야지 알람이 어디 있을까요? 알람이 어디 있을까? 알람옷 diarr반옷 내가 만만하니? 내가 누구? 몇 번 져주니까 아주 다 이기는 것 같지 그냥 건방지니 아아 매를 찌르는구나 저는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패배했다면 깔끔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을 이긴 자가 최후의 승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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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도 좋아 먼저 같이 PVP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네 솔직히 저도 많이 떨렸는데 일부러 져주신거죠? 짜증나네 왜 이렇게 잘해요? 아닙니다 아 한 번쯤은 져주실 수 있었잖아 한 번쯤은 믹모 자존심 좀 세워줘야겠다 하시면서 질 수도 있었잖아요 저도 아시다시피 유튜버 숙명이라 아 본인도 유튜버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힐러님 다음에 또 같이 하셨습니다 네 힐러님 다음에 또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생방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CS 힐러님이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